이것 좀 봐 말아보면 넌 이렇게 말할걸 어쩌 목도 믿거니 내게 재밌는 것들도 마치 아주 귀하고 별난 것도 너도 한 번 볼래? 정말 많아 하지만 이걸로 부족해 사람들이 상대 없잖아 보고 싶어서 춤을 추는 건 걸어다니는 걸 뭐라고 불러? 다리 지름이 거는 멀리로 가 다리가 없으면 춤도 멈춰 돌아가는 곳을 뭐라 그러지? 거리 걷고 싶어 뛰고 싶어 저 태양 아래 어디서든 자유롭게 살고 싶어 저 곳에서 저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나 해피 날의 노래 위에 굽고 싶어 그 곳에서 이해할걸 나같이 혼나지 않겠지 두발힛도 셀수있게 해줄거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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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